다음 뉴스입니다. 값싼 인건비나 시장개척을 이유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을 유턴기업이라고 합니다. 약 10년 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이 제정됐는데 최근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뛰어난 물류환경에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경남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개 기업의 복귀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순환장치를 생산하는 양산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코로나19로 현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현지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에 50억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해외 공장에 투자하는 비용을 국내에 투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아직까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진출기업 중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전국에 모두 108곳. 이 가운데 14개 기업이 경남에 복귀했고 코로나19 이후 12곳이 돌아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턴 기업 14곳 가운데 4곳은 경남이 근거지가 아니었는데 각종 인센티브뿐 아니라 부산신항과 진해신항, 가독도 신공항 등의 뛰어난 물류환경과 제조업체가 직접된 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턴 결정기업 14곳 중 7곳은 782억 원 투자에 250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권 불경을 합친다면 500개 기업이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500개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기업 리스트를 데이터베스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2025년까지 50개 해외 진출 기업의 경남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현지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성입니다.